맛있는 떡을 위한 첫걸음 떡제조기능사 그런 떡제조기능사 시험을 쉽게 탈 수 있는 교재가 있다? 오늘 시도책에서는 2023 무료 동영상과 함께하는 떡제조기능사 필기 더하기 실기 2주 합격 교재를 준비했습니다. 이 책은 2023년 출제기준을 완벽 반영한 교재로 전면 흥균잉크로 제약됐습니다. 책을 펼쳐보면 시험 안내부터 2주 단기 합격 플랜이 나와있고요. 차례에선 각 파트별 핵심 개념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이제 본문에 펼쳐볼게요. 최신 출제 경향을 반영한 알찬 필기 이론 정리로 챕터별 꼭 숙지해야 하는 이론 학습 포인트는 키포인트, 핵심 체크 OX, 기출 표시를 통해 출제 경향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. 또한 이론과 연계된 풍부한 이미지와 도표를 통해 이론을 쉽고 깊게 이해할 수 있고요. 더 알아보기를 통해 핵심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습니다. 파트별 출제 예상 문제는 핵심 이론과 상세한 해설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까지 완벽하게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. 필기 이론을 정복했다면 다음으로 실전모의고사 2회분 최신 기출 복원 문제를 통해 실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실 수 있고요. 최대한 CBT 시험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해 실제 시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실기 편에선 혼자라도 따라하는 8가지 떡 레시피를 모두 공개해 시험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. 마지막으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활용 가능한 34가지 떡 레시피 핵심 노트와 출제 기준 맞춤 강의까지 무료 제공해 드리니 놓치지 마세요. 에스티듀는 당신의 초단계 합격을 응원합니다.